그래서 여기에 즐겨찾기 하시면되요 I love you 김지원 Oh thank you Oh good good English 즐겨찾기를 꼭 해달라고 해야돼 즐겨찾기가 뭐죠 No no China TV쇼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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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rean Follow me 아 근데 영어가 지금 안되네요 요즘에 창피하게요 Good boy Hello again So cute My home Oh Oh ping pong thank you My broadcast 아프리카 TV 다운로드 플리즈 Korean broadcast 그래서 내가 인스타는 거의 못하기 때문에 더워요 No China From Korea Can you follow me? 왜 찾을 수 없대 왜 이혼생중계 애들 건다면서 안 걸었어 이혼생중계가 맞아? 안 거네요 애들이 안 거네요 애들이 여기 우리 앨범이 있어요 여기 앨범이 있어요 여기 앨범이 있고 여기 베갯 있고 향수도 있고 한국사람이 계신가요? 외국분들이 채팅이 많으시니까 한국사람이 계신가요? 왠도운 인도네시아 아 눈 아파 앤티크 지연 오 굿 핑퍼민 일하시고 계시나요? 요르단 다양한 나라에 계시는 멕시코 분도 계시고요 스커트랜드 오우 되게 다양한 나라 계시네요 나 밥 좀 아까 먹고 지금 대기하고 있는데 녹음실 갈 거예요 이제 목 좀 풀어야 되고 잘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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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오우 진짜 러시아 오우 오 오 오 오 유럽 오 오 오 거 오 你們 그나 보 하루 오 53 어 이거 뭐 질문이 있다 이게 뭐예요 오늘 너무 이쁜 이유는 물음표 How long is your hair 6분 전에 You are beautiful 이 뭐예요 질문이 생겼어요 내 머리를 보는 그대로 뒷머리만 좀 길어요 질문을 하는 게 생겼는데 물음표시 누르니까 어 나 몰랐어 아 이게 누르면 어 나오네 아 신기하다 오늘 너무 이쁜 이유는 전 예쁜지 모르겠네요 아 How long is your hair 뭐 뒷머리에 요정도 지금 되는 것 같고요 위에는 층이 많아서 짧아요 아 이거 뭐야 신기하다 아프리카TV에서 5명의 회원을 어 Not sure sorry 아 질문 신기하다 You are beautiful 어 진짜요 예쁜가요 잘 모르겠네요 Thank you 어 신기해 Do you know my father Do you know my father What the hell 유럽 유럽 Oh not sure sorry 이거 계속 질문이 들어오는데 이거 하니까 Konnichiwa 질문 곤란한 건 안 읽겠습니다 어 이거 그대로 놔두면 되겠다 계속 들어와 질문이 이제 이대로 놔두겠습니다 일단 여기대로 너무 질문이 많이 들어오는 관계로 똑같은 거 다시 띄울 수도 있나 아 그러면 지웠다 다시 어 질문 너무 많이 왔어요 여러분 오빠 나만다 나마단 알아요 어 쏘리 어 쏘리 잘 모르겠어요 어우 질문 너무 어려워 질문 너무 많아요 여러분 내 머리 길이를 마이 헤어 여기 보면 되잖아 승질내는 거 아니에요 보시면 되잖아요 요정도 돼요 윗머리는 되게 짧아요 여기 있는 short and long 오케이 can you speak chinese 이승 어 니하오 시시해 뭐 아잉 뭐 시시해 이거 됐죠 잉글랜드 방문하세요 I want to go 잉글랜드 오케이 아우 질문 너무 많아갖고 지금 일단은 힘드니까 핑퐁님꺼 다시 띄워놀려고 했는데 어디있나요 사라졌어요 뭐 잘못 눌러 아 여기 있다 네 이거 놔두겠습니다 머리 이쁘다 머리 그냥 지금 그냥 쫙 피고 근데 여기 스프레이 앞에 뿌렸는데 여기가 갈라졌어요 여기가 갈라졌어요 지금 스트레스 아니 오늘 원래 프리하게 가서 녹음을 원래 하는데 오늘 메이킴 영상 네 지금 했어요 땡큐 펌 펄리 핑퐁 이거 좋네 이거 다음에도 방송킬 때 띄워주시면 제가 어떡해요 아우 굿 고니치와 서브웨이 잘 가나요 아니요 잘 안 가는 것 같아요 너무 말랐어요 살 좀 찌세요 왜소해 왜소하지 않아요 저 아우 굿 비엘 굿 나 왜소한 소리는 못 듣는데 나 실제로 보면 나 몸은 되게 왜소한 게 아니에요 좀 마르긴 했어도 왜소한 편은 아니에요 지금 뼈대가 좀 두꺼워요 딴 사람보다 고니치와 김치찌개는 부대찌개 나 해물 부대찌개 지금 뼈대가 좀 두꺼워서 왜소하진 않아요 나 돈까스 몰라 아프리카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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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즐겨찾기는 뭐야 영어로 내가 지금 영어를 지금 잘 생각이 안 나서 즐겨찾기를 꼭 해줘야 되거든 그럼 제가 지금 몇 명이 즐겨찾기 눌렀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 스타 버튼 다운로드 아프리카 TV 앤서치 오브 앤티크 디온 앤티크 지온 앱터 스타 아무도 안 했어 다운로드 했는데 애청자를 안 눌렀어 푸시 스타 아프리카 멋있어 반드시 이거 lobster 아프리카 어프리카 아프리카 나 밥 먹었어요 바이바이 시유 아 프리즈 플래싱 스타버튼 아니 근데 내가 방송 2층에서 같이 할 사람이었는데 아무도 신청 안 했어 신청을 안 했어 베르 바이바이 나도 이제 곧 나갈 거기 때문에 위에서 놀고 있어 안 땡긴나 봐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질문이 22개가 또 왔는데 몇 개만 한번 할까요 질문이 엄청 많이 왔는데 다 좀 대답하기가 좀 애매한 질문이네요 Do you like EXO 이런 거? Are you Japanese? I'm Korean 야 왜? 왜? 뭐? 뭐 있긴하면 별로 이렇게 딱 대답하기 애매한 질문만 있어요 한번 질문 계속 답변하면 계속 남기니까 남기는 거 좋지만 또 누구 건 대답하고 누구 건 안 하면 또 서운할 수 있으니까 우찌 안녕 마유코 안녕 저는 이제 곧 나가볼게요 제가 방송은 이제 아프리카 TV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 달에 많이 해야 한두 번은 인스타 라이브 할 수 있을 수 있어요 제가 한국어 네 그러니까요 여러분 어 멋지 안녕 멋지 안녕 나도 곧 나갈 거라서 이제 지온 안녕 지온 썸 네 저를 더 보고 싶은 분들은 아프리카 TV에서 만나도록 하고요 이제는 저는 이제 오늘 녹음을 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이따가 나가야 되기 때문에 보고 싶을 빨리 보일 수 있기를 저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 먼저 사람도 해봅시다 그럼요 암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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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흑